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입니다. 아 올리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 원팀입니다. 원팀 1팀 맞아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큐빈 유장입니다.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세 곡을 전부 다 완곡으로 해가지고 낼 수 있게 됐는데 유튜브에 업로드 된 거는 1절만 있었죠. 멤버들과 이사님들에게 피드백을 수용해가지고 2절에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이런 느낌을 추가했고요. 가사적으로 썼을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약간 직설적인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서 2절에서는 조금 더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좀 약간 그런 알콩달콩한 느낌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너로 물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 이거 있잖아요. 이게 완전 이어지면 안 돼요. 약간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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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들어 너무 물 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? 아 오케이 오케이. 형 손 이렇게 들어가요. 이거를 이게 박작 해주는 기계야. 어 이거?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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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그거예요. 오늘도 너로 물들어가 이걸 만들 때 약간 기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가 됐어요. 일단 성우 형이 말했던 것처럼 알콩달콩한 노래가 됐다. 이제 2절부터는 좀 더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좀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을 추가 많이 했습니다. 정수기 웅진 코웨이 코웨이 좋아요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. 아 예. 형 그걸로 해서 우리 CF 노리자. 어 그니까 야 코웨이 CF 노리자. 청원 아이스는 안 돼 안 돼 정수기 웅진 코웨이 코웨이 청원 아이스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형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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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합니다. 왜 그렇게 웃어요? 아니 이게 뒤에 배경이 까맣잖아. 근데 내가 원래는 항상 여기 머리 색깔이 있었잖아. 근데 이제 흑발이니까 여기 배경이 배경도 까맣는데 내 머리 까마니까 지금 대머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흙 부분이 제목을 끌고 가는 메인이면서 테마를 잡을 때 구절을 생각하고 멜로디 작업이랑 가사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훅 부분이 가장 메인 테마 기억에 남는 구절인 거 같아요. 노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대인가요? 시간대는 무조건 밤입니다. 왜냐면 저희가 작업할 때 밤에 작업한 것도 있고 가사를 썼을 때 제가 생각해서 새벽 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이제 뭔가 창문으로 이제 별이 보이고 되게 까만 밤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사랑하는 이렇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입는 느낌을 상상하고서 썼기 때문에 새벽 한 한시 반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너가 말해. 제가 가이드를 전부 다 했는데요.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 멤버들이 채워져가지고 전 굉장히 가이드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곡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짱! 모두가 잘했다. 우열을 가릴 수 없다. 가리면 안 되지. 올랐다고요? 아 그런 말 알겠습니다. 그런 거 없고요. 그냥 다 잘해줬어요.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또 상황을 그려봅시다. 연인끼리 한강을 갔습니다.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서로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고백을 못 해가지고 답답한 상황에 그럴 때 듣기 좋은 노래. 설레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.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투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.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. 들어야 돼. 들어! 빨리 가서 들어! 제이킹 뭡니까? 제이킹 두 트랙. 와 진짜 신박하다 너는. 그러니까 이거 맨날 이렇게 이상하게 저장해놔. 제이킹은 이제 퀘이스천인데 그게 비슷하다고 제이킹은. 만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있었어요.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걸 다 표현을 해가지고 보컬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을 했기도 하고 끓는 소리 조금만 더 내죠. 이게 밴딩이 확실하게 저음을 찍고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냥 모른 채로떠. 채로 하고 쳐야 되거든. 아니 그냥 모른 채로떠. 채로떠. 약간 채로떠 같은 느낌으로. 그냥 모른 채로떠. 괜찮다.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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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지. 원래는 2절에 스탑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아 맞아요. 메이킹을 하면서 여기는 스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스탑을 딱 줬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막 깜짝 놀랐어. 제가 처음에 이제 탑 라인을 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솔직히 나도 조금 더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왜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. 좋아서 서로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다 같이 쌓아가다 보니까 저의 노력이 보이십니까? 저의 프린터기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제 파트를 손으로 이렇게 적었어요. 발음 또박 X.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고 있어요. 아웃트로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끝까지 터지는 걸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약간 조금 빠지는 아웃트로로 가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너무 고민은 많이 했죠. 시작을 조금 빠졌다가 뒤에는 약간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쫙 끝내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이번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로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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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기 잘한다. 진짜 퀘스천마크 제 인생 최대로 최고로 어려운 곡이네요. 와 정말 너무 어렵다. 좋게 들어주세요. 안녕. 나피에르 형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없었으면 진짜 저희가 이 곡을 못 발매를 했죠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사적으로도 이제 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가사를 쓰면서 계속 저한테도 뭔가 물음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저희 곡들이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훅 들어갔을 때 저는 이 파트가 제일 가사적으로 뭔가 제일 큰 와담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제목만큼 그냥 물음표잖아요.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그 가사에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잖아요. 뭐 퇴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옆 상사가 약간 괴롭힌다? 그런 시간대가 4시쯤 되려나요? 그 시간대 들으면은 그게 스트레스 풀리고 저는 약간 새벽에 2시 43분쯤 아, 되게 퇴근한데요? 2시 43분쯤 저는 한 10시?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저녁? 응, 왜냐하면 자기 전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대에 몸을 많이 뺀고 있어서 약간 자아성찰 약간 그 시간대에 아, 그러네 이거 딱 막 칠 때 듣기 좋은 거? 막 치나 이런 거 할 때잖아 화날 때 약간 화날 때 듣기 좋은 거 극도로 화가 날 때 저희 7명 모두 이렇게 프로듀스 바이 마이셀프에 곡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또 머리 맞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라이언 지켜봐 주시고 라이언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완성을 할 수 있게 됐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투표도 직접 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각자 또 잘할 수 있는 파트들이 또 있는 거 같아가지고 잘 나서진 거 같아서 좋았고요 듣기 편한 바이브로 좀 녹음을 하기 위해서 디렉을 좀 볼 생각입니다 desire desire 약간 이거 끓는 거 네? 끓음도 약간 끓고 desire desire 너무 좋아요 갑니다 숨겼돋던 desire 오 잘했다 편곡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마이너한 코드를 썼지만 또 너무 듣기 딥하지 않게 최대한 밝은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멜로디 같은 부분에서도 R&B와 이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라인들을 섞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라이온 그룹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왕곡을 만들 때 더 디벨롭해서 만들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 저는 여기서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댓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원해주신 댓글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댓글이 자꾸 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다시 할게요? 다시 할게요? 다시 할게요? 쏘리 쏘리 다시 할게요? 떨은 느낌만 다시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비 테이컨 털럼럼미 하는 부분에 준지가 불렀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제가 원하던 느낌을 살리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밴딩 밑으로 쓰는 거 그거 써가지고 우릴 비추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거 같은데 한번 우릴 비추는 우릴 비추는 우릴 비추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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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오! 너 털럼럼미 아 근데 방금 귀여운 거 같아 약간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베이비 베이비 이렇게 했는데 준지는 베이비 약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멋있다 이거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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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요 저거 내가 알려줘 아 그래? 너 알려줘 만족 만족 멋있습니다 저희 노래에서는 저희 둘이 딱 마지막으로 딱 부르고 끝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어요 유닛적인 부분도 강조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나눈 비행부분을 함께 부르는 하트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처음이라가지고 약간 설레기도 하고 음.. 세.. X 이런 거는 약간 이 노래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런 거를 제일부로 말아내게 된다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새벽이 라고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밤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밤 산책 여행 가고 싶을 때 저는 좋은 노래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또 그 인트로 부분에 뭔가 하나 또 FX적인 거를 넣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번에 나올 프로듀스 바이 마이 셀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극혐이야 극혐 예? 극혐이에요 극혐이었어요?